결국 선우은숙과 유영재 간의 진실 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먼저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유영재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알렸습니다. 선우은숙 측은 먼저 선우은숙의 언니 A씨를 대리해 유영재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분단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영재 씨가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다하는 등 강제 취재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이 같은 유영재에 의한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우은숙 측은 또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달 22일 유영재 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유영재 씨와 조정 이혼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전해진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충격을 더했는데요. 유영재가 결혼 이후 선우은숙에게 원했던 것은 삼시세끼 밥상을 차려받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외부일 등으로 바쁜 선우은숙은 도저히 살림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선우은숙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토로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신혼집에 머물면서 유영재의 식사를 차려주는 등 살림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차마 말로 못다 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유영재의 돌발 행동은 이회성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언니는 동생을 돕기 위해 했던 것인데 오히려 동생의 남편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몹쓸 짓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홀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약까지 먹으면서 마음의 병은 더욱 더 깊어졌고 70세가 넘는 노년의 나이에 마주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선우은숙 집안은 통비박살이 났다고 하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언니까지 충격을 받는 비극으로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선우은숙은 몇 차례나 응급실 신세를 져야만 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선우은숙이 복합적인 심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유영재를 향한 분노 등 복합적인 심경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이후 제대로 된 수면조차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죠. 당사자 유영재 역시 이 같은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본인이 직접 당한 일에 대해 유영재에게 직접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유영재가 통화를 했고 유영재 역시 일정 부분 본인의 과오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볼발 행동에 대해서는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인은 유영재가 몹쓸 짓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영재가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을 했다.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변호사는 선우은숙이 유영재의 범죄 사실을 이혼 조정 과정 중이었던 지난 3월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아내에게 소원했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러나 유영재가 선우은숙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잘하겠다고 해 이혼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그러나 선우은숙의 언니가 소송 취하를 만류하며 피해 사실을 선우은숙에게 알렸다. 이를 알게 된 선우은숙은 혼절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선우은숙은 이혼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고 유영재와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드디어 유영재가 그간 침묵해왔던 것을 깨고 직접 말을 꺼냈는데요. 유영재는 개인 방송에서 의혹을 공식 부정했습니다. 그는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도 같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생을 마감한다면 더러운 범죄가 사실로 끝날 것이다.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삼혼 의혹에 대해서는 두 번 결혼했다는 엄청난 사실을 어찌 속이고 대한민국 톱배우, 유명배우와 결혼을 하겠나. 저는 선우은숙을 처음 만나는 날 상대에게 저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선우은숙 역시 결혼 이전의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했다. 저는 두 번의 결혼 사실을 상대방에게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양다리, 환승연의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두 번의 이혼 후의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선우은숙과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만남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선우은숙과 결혼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른다. 저는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영재의 입장문에 선우은숙 측은 즉각 반응했는데요.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이야기에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우은숙 변호인은 유영재 씨의 입장 발표 방송을 들었다. 범죄가 없었다가 아니라 더러운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은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이 행위는 법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이라고 칭해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프레임이 아닌 법적인 강제추행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형사상 범죄 행위가 아니라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여성에 대한 성의식이 왜곡됐다고 생각되니 반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유영재의 이번 입장문에 대해서 변호인은 녹취록도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건 추행위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야지 프레임을 씌웠다는 건 같은 맥락이다. 그냥 말만 교묘하고 멋지게 하신 것 같다. 나는 추행위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네들은 나를 추행위의 범으로 몰았다는 의미 아니냐. 그런데 그 정도 행위는 형사상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우은숙님도 동치미에서 알고 있었다고 밝힌 부분이 있다. 그런데 마치 선우은숙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굳이 흐느끼며 얘기를 하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의아함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 전 사실혼 관계 여성과 동거를 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에 대해 선우은숙 변호인은 혼인 취소에 대한 것은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고지했냐 안 했냐의 문제다.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고지했느냐가 중요하다.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몰래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몰래 정리한 다음에 선우은숙 씨를 만나면 그건 혼인 취소 사위에 그대로 해당된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미 다 정리한 상태에서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배변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신다며 유영재의 예의있게 헤어지고 싶었다는 발언에 대해 예의있게 헤어지고 싶으면 처형에 대한 예의를 지키셨어야죠. 그리고 혼인상 비밀 유지 조항은 처형과 관련이 없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처형이고 처형이 고소하신 거다. 범죄 행위는 비밀 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합법적인 것만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로써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이야기가 진실일지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